공병호 TV의 공병호 사물의 실체나 문제의 본질을 괴뚫는 그런 독특한 해안이 번뜩거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황당준씨는 이 나라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바로 부정선거 문제고 이 나라의 문제의 처음이자 끝이 바로 부정선거 문제고 이 문제를 적당히 넘기면 그 해안은 앞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이런 시각은 제가 갖고 있는 시각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조금 전에 황당준씨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아주 방금 올린 그런 글이 있기 때문에 황당준 의사선생의 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정인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사례에 불과하니까 이 글이 담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여러분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펜앤마이크의 전규제 주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끈짱내기식의 수사와 구상영장 발부에 분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매우 합리적이고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4.15 부정선거는 이 좌파 강풍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논란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처음이자 시작이란 말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이재용에 대한 검찰의 해부 수준의 끊엇는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역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여정의 대북전단에 대한 발작 수준의 대난선전선동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짓을 했더라도 대한민국과 그 동맹국은 그냥 비웃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4.15 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좌파 독재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김여정의 그 해빡에 굴복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4.15 부정선거는 이 모든 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이 마지막 문장을 그냥 한 두 번 정도 읽고 이 방송을 끝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4.15 부정선거라는 것이 자신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 자기의 아이들의 미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적당히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은 그냥 과거의 대한민국과 다른 대한민국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황상준씨의 진단은 아주 정확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이 모든 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4.15 부정선거는 이 모든 것이 처음이자 끝이다 그걸 국민들이 각성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서 국민이란 것은 일반인도 포함되겠지만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주필이 하고 있는 4.15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부정과 조소를 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환자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에 따른 워크업을 한답시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그 환자의 심장은 멈춘 것과 같다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 시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이 엉뚱한 의사는 심장이 이미 멈춰져 있어 카리오버전이라는 심장의 정기충격을 줘 심장의 전동기를 리셋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소리치는 동료 의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장 근간인 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오염되었고 그 덕분에 입법과 사법 행정에 언론까지 장악된 상태에 친중, 종복, 자파 정권이 등장했는데 그까지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먼지떠리식 수사가 그리 대단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정확한 진단인 거죠. 지금 모든 언론들은 다 외면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안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항상준 의사선생의 페이스북 글을 읽자마자 소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4.15 총선의 부정사건 의혹이란 문제는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의 처음이자 끝이 된 겁니다.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공유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전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정주필이 근거가 없다고 말한 통계적인 문제는 그의 수학적 무지에 기반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 다시 한번 돋보기를 쓰고 잘 확인하고 이해하려 하면 그의 말대로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30분 이내에 다 이해할 수 있을 기초적인 모집단과 포법진단의 신뢰구간 추정의 학률통계도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인문학적으로 현학체인 단어와 레퍼런스를 끌어다가 사변적인 글을 적더라도 나는 그가 적어도 지식인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 이런 간단한 수학적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칸트와 미제스와 하이에크와 오스트리아 시카고 학과의 이론을 논한단 말인가. 그가 말하는 수학과 통계가 동반된 경제학 강의도 이제는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간단한 고교 수준의 수학도 모르는 사람이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제학적 사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대중강련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레프 곡선을 말해도 이제는 그가 제대로 그 곡선을 이해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학을 못하고 학률통계의 모집단과 포본집단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치자. 문가라서 모른다고 치자. 그렇다고 그 빳빳한 양장봉 같은 투표지 뭉치와 통신이 가능한 아니 컴퓨터가 장착된 분류기와 이번만 자꾸 재분류 대상을 분류한 동영상은 또 무엇인가. 전체 주민보다 많은 사전투표를 기록한 그 많은 선거구는 또 무엇인가. 중국 공상단의 지령과도 같은 글에 따라 일본 투표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또 무엇인가. 파티가 아니라 고스트라고 하는가. 지금 강아지가 키보드를 꾹꾹 눌러서 주기도문이 나왔으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니 주기도문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나왔기에 당신의 주장을 틀렸고 강아지가 키보드를 눌러서 사도신경을 타이핑한 것은 당연하다는 말인가. 이런 표현도 아주 걸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치고 너무나 대단한 거죠. 지금 검색만 해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그 의욕들은 다 무엇인가. 이런 것은 수학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4.15 부정선거는 이 나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제가 특정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글을 소개하기로 결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표현한 그 문장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이 나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내 세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세대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입니다. 내 손자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손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덮으면 대한민국은 다른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자 끝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문제, 중국 문제, 미국 문제, 밥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장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 중심적인 문제를 모든 언론이 다 외면한 겁니다. 윤미향이가 어떻고 칼기 폭발이 어떻고 무슨 삼성전자 부회장 이조영이가 어떻고 모든 그 문제는 수천분의 일, 수백만 분의 일에 해당밖에 안 하는 거죠. 그것이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면서 치료게 될 그는 비용 청구서가 엄청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시작이자 끝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문제, 중국 문제, 미국 문제, 밥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안 된다. 광상준 의사선생의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참칭하는 이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지한 척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숨기는 이들은 반성하고 각성해야 된다. 이 문제는 지금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케이블 타이 같은 것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고 당신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당신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해봅니다. 저는 당신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 당신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권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모든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으로 갈 거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폭발적인 그런 문제의 핵심 사안을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답답한 거죠.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처음이자 시작이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식 세대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모든 언론들이 다 윤명을 부르고 칼기를 부르고 무슨 별 짓을 다 하는 것 조국을 부르고 최강욱이도 부르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나 사법부도 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검찰도 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언론도 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방송도 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야당도 이 해결의 문제를 방해하고 지시인들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침묵하고 일만 시민들로 내하고 이게 관계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야당의 낙선자나 당선자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겁니다. 그 비용 청구서를 두고두고 지불하겠죠. 이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이 문제를 황상준 의사선생이 정확하게 지정한 겁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시작이자 끝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상캐스터 배혜지